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날아간다. 이제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걷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저도 정말 그런 말만 미친듯이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조정 없는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 고점 찍고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하락. 큰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5개월이면 적게 남은 기간이 아닙니다. 적게 남은 기간이 아니다. 이 세력의 의대대로 함께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게 우리나라 주지판이더라. 자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지판 어떻습니까? 크게 세력이 움직이면 올라가고 끝내면 내려가고 크게 세력이 움직이면 올라가고 끝내면 내려가고 이게 우리나라 주지판의 현실이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오가 좀 심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HLB 같은 경우에 리버컴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아주 단단하게 지지가 됩니다. 돈을 거의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적자가 아주 크게 나겠죠. 인수합병이 아니었으면 이거 관리종목으로 사실 들어갈 뻔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이 성공을 해서 흑자재난을 했기 때문에 관리종목에서 회피할 수 있죠. 그만큼 이 바이오 쪽은 리스크도 크고 먹으면 또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쪽이 바이오다. 그런데 HLB가 아주 크게 많이 올라와 있죠.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지금 이 12월부터 아주 크게 움직여서 두 달 동안에 70%가 상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1월달까지 계속 밀어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밀어버리겠다 라고 하면 이게 정말 강력한 매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매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한번 잘 보시면 이번엔 달러서 이렇게 해서 계속한다. 못 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기가 정말 어렵다. 왜 그렇게 가는 게 어렵냐.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지금 시총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손해진 게 없는 상태고 이게 100%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을 아는 상태에서 시가총액을 왕창 높여넣는 흐름이 만약에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조금 파동을 주면서 가겠죠. 파동을 주면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게 리보세라니 우리 상당히 좋아 면허 다치되겠고 이런 거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리고 진영의 정의에 IR을 한다. 이런 부분 가지고 돈을 써서 밀어올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력들이 컨트롤을 할지는 알 수가 없겠죠. 여기처럼 끌어올리고 다시 바로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아주 크게 끌어올리고 그러고 슈팅하고 마무리 그리고 여기서 딱 차신을 딱 해버리고 쭉 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먼저 한번 끌어올렸다가 세게 끌어올리면 승인이 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어.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리 먼저 다 승인될 거 감안해서 먼저 올렸다. 승인됐네. 되든 말든 뭐.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번 해먹었잖아. 그러고 내려주죠. 왜 그러냐면은 승인된 거 좋아 좋아. 지금 근데 이미 12월달 1월달 해가지고 시총을 이만큼 해서 한탕 거하게 해먹은 상태니까 다시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승인됐으니까 올리자. 세렴함이죠. 그때는 나 안 올리려 한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올리고 끝장내고 그냥 나가버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승인이 났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 시장에 판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게 되죠. 이제 판매를 또 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 동안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계속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적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감이 아주 커지겠죠. 커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딱 되면은 잠깐 올렸다가 쭉 빼버리면 값이 없는 겁니다. 빼버리면. 왜 이래? 승인 받았는데도 왜 이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왜 그래? 그 승인 받아도 아직까지 뭐 매출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쩝 할 말 없네?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IR을 한다. 그리고 이제 승인이 5월달에 진행이 될 건데 우리는 승인 될 거다. 그런 지금 말빨로 올린 거죠. 말빨 어찌 보면 지금은 말빨로 올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빨로 아주 산뜻한 뭔가 새로운 호재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걸로 올렸다 라기보다는 이미 다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스토리로 올린 그런 상황이다. 그런 스토리로 지금 올린 거를 욕에서 계속 욕에 있는 물량과 여기 있는 물량들 이걸 다 잡아먹어주면서 세력이 다 뺏어서 올라가겠다 라고 해주면 땡큐라고 하면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지금 이런 부분으로 한번 올렸다가 파동 주고 여기처럼 파동을 주고 다시 이제 야 엔드의 승인이 장난이야 그러고 밀고 올라가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게 밀고 올라가면 떠올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급등을 시키면 세력들이 급등을 여기서 시켜버린다 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 파동 만들고 그냥 다 이탈하고 다 팔고 나가버리겠다. 그것밖에 안됩니다. 게인들 물량까지 다 뺏어서 한번 시원하게 거하게 끌어올려가지고 고점에서 막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열광해서 막 들어오겠지? 그럼 개인들에게 다 집어던지고 넘겨놓고 다 빠져나가버리지. 승인되지 안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될 확률이 높겠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그 승인되면 다시 그때 이제 또 잡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5개월 남긴 상태에서 얼마간다 얼마간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올려준다 라고 하면 정말 세력에 절을 해야 됩니다. 절을 절을 하고 적당한 타이밍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매도를 정말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 탄 맞습니다. 탄 그렇게 갈지 아니면 지금 이런저런 짜집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올린거야. 원래 있는 내용이고 잘못된건 없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거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얘는 돈의 힘으로 그냥 확 밀어올린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가주면 세력들이 움직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쭈펫쭈펫한다. 그리고 음봉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비중조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할 수가 있다. 또 당할 수 있다. 계속 가주면 땡큐하면 되다. 계속 가주면 땡큐. 그리고 고점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을 못잡아냅니다. 웬만한 개인적으로 못잡아냅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딱 타이밍 나오면 그대로 그냥 바로 잡아버릴 겁니다. 바로 잡아버릴 거고 안 나오면 계속 기준선을 가지고 기준선을 타고 흘러가는 방향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못갈 주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호재를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호재의 내용이 아주 쌈박하고 이거 정말 혹하는데 이렇게 될 만한 호재라고 보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V 세력들은 그냥 귀에 걸었으니까 귀걸이야 그러고 밀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대응 못해놓고 막 한탄하죠. 대응 못해놓고 대응 못하고 한탄 대응 못하다가 대응 못하다가 대응 못하다가 대응 못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라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데도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데도 50만원 간다 그랬어. 아니야 100만원 간다 그랬어. 아니야 200만원 간다 그랬어. 근데 왜 28,000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 버티면 가져가는 거고 못 버티면 주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에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그러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하면 되겠죠. 안 내려면 그냥 이제 욕심 좀 버리고 난 가겠다. 그런 조금 욕심 좀 버리면 그게 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으시고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된다. 기준이 흔들린다. 그러면 뭔가 이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가? 이번 파동 그러면 이제 비중적으로 좀 해놓는 것도 괜찮겠죠.